국가 R&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해오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능이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정책심의기구였던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며 그 기능과 산하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됩니다.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&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.